잠들기 전 함께 듣는 안나의 옛날 이야기 비바위 설화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혼자서 살고 있는 소금장수가 있었어요. 소금장수는 홍기가 지났지만 너무 가난해서 장가갈 엄두도 내지 못했죠. 날마다 그날이 그날이구나, 소금을 만들어 장에 내다 팔고 또 소금을 만들고, 평생 장가 한 번 못 가고 이렇게 늙어 죽으려나. 소금장수는 자기 신세를 한탄했어요. 그래,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쟤 너머 소금이나 팔러 가야지. 소금장수는 지게에 소금을 가득 쥐고 우슬재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비가 올 것 같은데, 어쩌지? 비가 오면 큰일인데. 소금장수는 소나기가 내릴까봐 걱정하며 비를 피할 곳을 찾아보았어요. 다행히 가까운 곳에 비를 피할 수 있는 커다란 바위가 보였죠. 바위는 위쪽이 차일처럼 생겨 비를 막아줄 수 있어서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비바위라고 불렀어요. 소금장수가 바위 안으로 들어가자 곧바로 천둥, 번개가 치더니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아까운 소금이 다 녹을 뻔했네. 소금장수는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입구에서 서성거렸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비는 그치지 않았어요. 비가 계속 오려나? 날도 어두워지는데. 할 수 없이 바위 안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가야겠네. 소금장수는 편하게 누울 자리를 찾으며 안으로 들어가 보았어요. 한참을 살피며 들어가는데 안쪽에 웬 아가씨가 혼자 앉아있었어요. 아가씨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도 들지 못했어요. 소금장수는 용기를 내서 아가씨 옆으로 다가갔죠. 험한 산 속에 혼자 올라오셨나요? 아가씨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소금장수와 아가씨는 비바위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요. 소금지게를 지고 밖으로 나오는 소금장수를 따라서 아가씨도 함께 나왔어요. 아가씨는 고개를 숙인 채 소금장수 뒤에서 서성였어요. 어디 갈 곳이 없으시면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아가씨는 대답도 없이 소금장수를 따라 마을로 내려왔어요. 혼자 살고 있던 소금장수는 아름다운 아가씨와 함께 살게 되자 행복했어요. 내가 당신과 부부가 됐으니 앞으로는 더 열심히 소금을 만들어서 팔게요. 네, 고마워요. 아내는 소금장수가 주는 적은 돈으로도 살림을 아주 잘했어요. 산의 진미가 차려진 밥상은 아니었지만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을 잘 차려주었어요. 소금장수는 그런 아내와 사는 것이 꿈만 같았죠.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지낸 지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소금장수의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여보, 우리에게 정말 악의가 생긴 거예요? 어디 가서 자랑해야 하는데 어디 가서 할까요? 밖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해야겠어요. 자랑은 무슨 자랑을 해요? 아내가 화를 내자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여보, 미안해요. 내가 예민해져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예, 알겠어요. 남편은 아내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아내의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어느덧 열 달이 지나 이제 얼마 후면 아기를 낳을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여보, 아기 낳을 때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옆집 할머니께 부탁드려볼까요? 아니요, 아무도 필요 없어요. 저 혼자 출산을 할 테니 당신도 나가 계세요. 당신 혼자 어떻게 합니까? 제가 혼자 한다고요. 아내는 단호한 표정으로 남편을 보았어요. 그러자 남편도 할 수 없이 수긍을 했죠. 며칠 후 아내에게 상끼가 보였어요. 남편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지둥 하는데 아내는 화를 내며 남편을 내쫓았어요. 아무리 아내가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밖으로 나갈 수는 없지. 남편은 아내와 아기가 걱정이 돼서 문 밖에 숨어 있다가 문틈으로 몰래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내가 낳은 것은 사람이 아니라 지네였어요. 저, 저게 뭐야? 남편은 놀라서 뒤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잠시 후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내가 그렇게 보지 말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늘님께 죄를 지어서 10년 동안 땅에서 속죄하며 살아야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아기를 낳으면 인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당신 때문에 물거품이 됐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과를 하며 용서를 빌었어요. 남편이 용서를 빌며 아내를 찾아보았지만 아내와 아기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살던 집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소금장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터에서 혼자 땅을 치며 후회했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흔들못이란 연못이 있었어요. 흔들못은 어찌나 맑고 깨끗했던지 마을 사람들은 그 물을 아주 귀하게 여겼죠. 이 연못은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연못 같아요. 아이고, 그럼 그렇고 말고 내가 아주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연못의 물이 막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네. 아낙네들은 흔들못의 좋은 기운을 받고자 연못에 물을 떠놓고 정성을 들이기도 했어요. 흔들못의 기운이 상서롭단 소문은 다른 마을뿐 아니라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에까지 알려졌죠. 그러던 어느 날 햇살이 따사롭게 비치더니 잔잔한 연못이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솟구쳤어요. 저기 좀 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연못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입을 담을 수가 없었어요. 맑은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더니 연못 속에서 용마 한 마리가 힘차게 날아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조화는 무슨 조화. 상서로운 영물이 우리 마을에 나타났으니 경사가 난 거지. 그럼 마을 잔치라도 해야겠네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앉아 즐겁게 얘기하고 있을 그때 아랫마을 최시댁에서 일을 하는 여자 하인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너도 용마를 구경하러 왔느냐? 예? 용마요? 우리 마님이 조금 전에 아기를 낳으셔서 저는 의원님을 모시러 가는 중이에요. 왜? 아기가 아프다더냐? 아니면 마님이 아프시다더냐? 아니, 아이고, 그게, 그게.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마님께서 아기를 낳으셨는데 아기 도련님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날개를 펴고 방 안에서 천장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녀의 말을 들은 마을의 어르신들은 큰 잔치를 해야 한다고 좋아하셨어요. 의원을 모시러 갈 필요가 없겠구나. 용마가 솟아오를 때 용마를 닮은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은 나라의 큰 인물이 태어났다는 징조인 것이지. 그럼요, 그렇지요. 큰 장군이 될 것이에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들 최씨댁을 부러워하면서 축하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중 최씨댁 옆집에 살고 있는 심술쟁이 김씨는 최씨댁을 부러워하다 못해 질투를 하고 있었어요. 뭐? 나라에 큰일을 할 장군이 태어났다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김씨는 최씨댁의 장군감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심술이 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군대기 시작했죠. 그 최씨댁에 태어난 아기는 장군감이 아니라 장차 나라의 역모를 꾸밀 역적이 될 거라고 하던데요. 큰 무당들이 그러더라고요.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려서 하늘도 날아다니고 귀고리 장대하면 나라의 임금을 쫓아내고 자기가 임금이 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보나 마나 나중에 커서 역적이 되겠지요. 최씨의 말을 들어보니 그럴 듯 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최씨의 거짓말은 진실이 되어 이 마을 저 마을에 다 퍼졌어요. 사람들은 이제 최씨 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을 하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기도 했죠. 또 몇 달이 지나자 이 거짓 소문은 임금님이 계신 궁궐에까지 알려지게 됐어요. 궁궐 대신들과 임금님은 큰일이 났다며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다들 그 소식은 들으셨지요? 예, 예전에도 귀고리 장대하고 지략이 뛰어난 장군들이 역모를 해서 난을 일으키긴 했지만 아직 어린아기인데 벌써부터 걱정을 해야 할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벌써부터는 뭐가 벌써입니까? 장차 임금님을 내쫓을 역적입니다. 아기가 아니라 역적입니다. 예, 맞습니다. 궁궐의 신하들은 용마를 닮은 아기를 없애야 한다며 의견을 모았어요. 얼마 후 군사들은 임금의 명을 받고 용마를 닮은 아기를 잡으러 길을 떠났죠. 최씨 댁에서는 군사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슬픔에 잠겼어요. 여보, 어떡하지요? 우리 아기를 죽게 놔둘 순 없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겠어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던 아내는 벌떡 일어나더니 날아다니는 아기를 강보에 싸서는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아가야, 너 혼자 죽게 놔둘 순 없어. 엄마랑 같이 가자. 아기를 품에 안은 엄마는 흔들못으로 갔어요. 그리고 잔잔한 연못을 한참 동안이나 말없이 바라보더니 흔들못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연못은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크게 출렁거리더니 용마가 하늘로 솟아올라 울부짖으며 뛰어다녔어요. 한참을 슬프게 울던 용마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리자 천둥, 번개가 치며 땅이 흔들리더니 흔들못은 다시 잔잔해졌지만 예전처럼 맑고 깨끗한 연못의 물은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백흔 정서방 옛날 어느 바닷가 마을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정씨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죠. 아이는 어릴 때부터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면 뭐든지 많이 먹었어요. 여보, 당신이 잡아오는 물고기를 다 먹고도 저렇게 배가 고파서 울고 있으니 어쩌면 좋아요. 내일은 더 많이 잡아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아이는 자랄수록 점점 더 많이 먹었어요. 아들을 먹이기 위해 하루 종일 일을 했지만 한 끼도 배불리 먹이지 못했어요. 엄마, 배고파요. 내일은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아들은 날마다 배고프다며 징징거렸어요.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정씨 부부 집에 음식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이웃들의 도움으로 아이는 점점 자라 청년이 되었어요. 청년이 된 아이를 마을 사람들은 정서방이라고 불렀어요. 옆마을에 잔치가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오늘 연마을에서 환갑 잔치가 있대요. 가서 밥 먹고 올게요. 정서방은 오랜만에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자 기분이 좋아서 신나게 잔치집으로 갔죠. 생신 축하드려요. 저도 밥 좀 주세요. 예, 어서 앉으세요. 정서방은 인사를 하자마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있던 주위 사람들은 다들 먹던 수저를 내려놓고 정서방의 입을 보았어요. 아이고, 정서방 밥 먹는 거 봤어요? 내가 말로만 듣다가 먹는 모습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어제 잔치집에서 만든 음식을 혼자서 다 먹었대요. 글쎄, 싸랑가마니를 먹고 돼지 한 마리를 다 먹더니 실실 웃으면서 아직 배가 부르진 않지만 다른 사람도 먹어야 하니까 그만 먹어야겠네. 그랬대요. 배도 커요, 배도 커. 그 많은 음식이 어디로 다 들어갈까요? 마을 사람들은 모여 앉기만 하면 배 큰 정서방이라며 이야기했어요. 배 큰 정서방은 밥만 많이 먹는 게 아니라 힘도 장사여서 마을에 힘쓸 일이 생기면 도맡아 했어요. 사람들은 배 큰 정서방을 놀리기는 했지만 좋아했어요. 하지만 정서방의 늙은 부모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의 먹성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형감, 우리 아들을 그냥 두고 보기만 할 거예요? 그럼 어쩌겠어요? 어디 도움 청할 때라도 있어야지요. 부부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만 보았어요. 그러다가 할머니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아들을 광가에 보내볼까요? 밥 좀 먹여달라고요. 그럼 당신이 내일 한번 가서 도와달라고 해봐요. 다음날 부부는 사또를 만나러 광가에 갔어요. 포졸들은 늙은 부부가 사또를 만나러 왔다고 하자 들여보내주지 않았어요. 이 늙은이들 소원이니 사또를 한 번만 만나게 해줘요. 당신들이 사또를 만나서 뭘 하려고 여기서 말을 하라니까요. 그때 마침 동원을 거닐던 사또가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왔어요. 사또! 사또!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이 늙은이들과 우리 아들이 굶어죽게 생겼으니 도와주십시오! 부부는 아들의 먹성이 대단한 것과 힘이 장사라는 것을 말하며 도와달라고 했어요.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들었으니 내가 조사를 해보고 연락하겠소. 예, 예, 고맙습니다. 부부는 사또에게 절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또는 포졸들을 시켜 배 큰 정서방에 대해서 알아오라고 했죠. 포졸들은 정서방이 쌀 한 가마니와 돼지 한 마리를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다는 것과 힘이 얼마나 장사인지 황소를 한 손으로 들 수 있다는 것을 사또에게 알렸어요. 그러자 사또는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하늘이 내린 장사인 것이 틀림없구나. 그렇다면 나라의 역모를 꾸며 임금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겠구나. 사또는 포졸들에게 정서방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포졸들은 사또의 명령을 받고 정서방을 포승줄로 꽁꽁 묶어서 광가로 끌고 갔어요. 죄도 없는 나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걸 보니 살아서 돌아오기는 어렵겠구나. 정서방은 힘으로 포승줄을 끊을 수도 있었지만 모든 걸 체념하고 포졸들을 따라갔죠. 사또는 정서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람인데 거인 같구나. 저렇게 큰 몸에 그 많은 음식을 먹으니 힘이 세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사또는 정서방을 꼭 없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가 포승줄에 꽁꽁 묶여서 끌려온 것이 억울하냐. 예, 저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네가 왜 죄가 없단 말이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먹고도 남을 음식을 한 번에 다 먹어버리고도 배가 차지 않는 것이 죄인 것을 몰랐단 말이냐. 그래,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도 몰라. 정서방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이런 자신의 신세가 철양하고 불쌍해서 차라리 죽고 싶었거든요. 사또, 그럼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기 전에 배불리 한 번 먹어보고 죽는다면 여한이 없겠어요. 네가 죽기를 원한다면 네 뜻대로 해주지. 사또는 하인들에게 정서방이 먹을 음식을 준비시켰어요. 정서방은 쌀 두 가마니의 밥과 소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 그리고 떡과 나무를 잔뜩 먹고 나서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네요. 이제 됐어요. 제 팔과 다리에 커다란 바위를 두 개씩 묶어서 바다에 던지세요. 사또는 어쩐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역모를 꾸밀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정서방의 팔과 다리를 바위에 묶어 구멍이 뚫린 배에 태워 바다로 내보냈어요. 배는 물이 차서 바다로 가라앉았지만 정서방은 그대로 물 위에 떠 있었어요. 나는 왜 가라앉지 않을까? 나도 빨리 물 속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정서방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바위를 매단 채 바다 위에 그대로 둥둥 떠 있었죠. 정서방은 바닷속 용왕님께 울부짖었어요. 용왕님 제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배가 고파서 못 견디겠어요. 그러자 잔잔하던 바다는 소용돌이치고 맑았던 하늘에서는 천둥 번개가 치더니 정서방이 물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바닷속에서 백마가 머리를 내밀더니 날아올라서 울부짖고 다시 물 속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정서방은 역모를 꾸밀 역적이 아니라 나라의 큰일을 할 장군이었다며 슬퍼했어요. 옛날 전라도 시골마을에 그릴길을 즐겨하는 선비가 있었어요. 선비는 어릴 적부터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죠. 부모님들께서는 밥은 굶었어도 책은 어떻게든 마련해 주었지만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이제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혼자 남게 됐구나. 혼자 된 선비는 외로움 때문인지 더욱 학문에 정진했어요. 선비의 학식과 인품을 존경한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집 앞에 곡식을 가져다 놓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내가 장에 나갔다가 과거 시험을 본다는 방이 붙어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선비님께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요? 나도 지금 선비님 집에 가는 길이에요. 장에서 떡을 샀는데 나눠 먹으려고요. 이웃 사람들은 선비의 집에 찾아가서 과거 시험에 나가기를 권했어요. 하지만 선비는 대답은 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어요. 아이고, 이 근처 마을에서 선비님만큼 학식이 높은 분이 없어요. 그러지 말고 과거 시험 한번 보세요. 말씀은 고맙지만 저는 아직 공부가 부족합니다. 부족하긴 뭐가 부족하다고 그러세요? 사람들이 아무리 권해도 선비는 계속해서 사양했어요. 이웃들은 할 수 없이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마을 사람들은 다시 모여 선비의 과거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선비님만큼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렇게 겸손한지 모르겠네요. 워낙 인품이 훌륭하신 건 맞지만 그런데 혹시 선비님께서 한양까지 갈 돈이 없어서 그러시는 건 아닐까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날마다 책만 보는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돈 없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선비님이 너무 아까워요. 그럼 우리가 조금씩 모아서 드릴까요? 마을 사람들은 좋은 생각이라며 찬성했어요. 다음날 아끼고 아껴서 모아두었던 쌈짓돈을 조금씩 가지고 선비의 집으로 다시 찾아갔어요. 선비님, 계십니까? 책을 읽던 선비는 이웃들이 다 같이 찾아오자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함께 오셨나요? 사람들은 선비의 과거 시험을 위해 함께 모은 노잣돈을 쥐어주며 꼭 시험에 응시하라고 권했어요. 선비는 이웃들의 고마운 마음을 모른 척할 수가 없었죠.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과거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날 선비는 궤나리봇찜 하나를 메고 길을 떠났어요. 이웃들이 노잣돈을 모아주긴 했지만 수천리 떨어진 한양까지 가려면 돈은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시험 날짜 또한 촉박했어요. 빨리 가야 할 텐데 걱정이구나. 선비는 발에서 피가 날 정도로 몇 날 며칠을 걷고 또 걸었어요. 돈을 아낄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다 보니 몸은 쓰러질 것 같았어요. 겨우겨우 항원리 푸께라는 마을까지 왔지만 한양까지 가려면 아직도 수백리는 더 걸어야 했어요. 하지만 선비는 지쳐서 더 걸을 수가 없는 데다가 과거 시험 날짜는 하루 밖에 남지 않았어요. 선비는 길가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내일까지 한양에 도착할 수도 없으니. 이럴 때 말이라도 한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선비가 한숨을 쉬며 혼잣말을 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백마 한 마리가 달려오더니 선비 앞에 멈추는 게 아니겠어요. 선비는 백마의 주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려 보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뿐 아니라 백마는 타라는 듯이 선비에게 얼굴을 비벼댔어요. 지금 나보고 네 등에 타라는 것이냐. 선비는 주춤주춤 일어나서 백마의 등에 올라탔어요. 그러자 이게 웬일이에요. 백마는 기다렸단 듯이 쏜살같이 달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디로 가는 것이냐. 백마는 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달려서 과거 시험장 앞에 선비를 내려주었어요. 선비는 백마와 인사를 나눌 겨를도 없이 시험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생각대로 장원급제를 하고 벼슬길에 오르게 됐어요. 모든 것이 마을 사람들과 백마의 덕인데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한 선비는 백성들에게는 인자하고 자비로운 관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험장에 데려다 준 백마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백마를 처음 보았던 곳으로 가볼까. 하지만 그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선비를 태우고 시험장에 간 백마는 하늘님이 보내준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곳을 말머리 또는 마두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잠들기 전 함께 듣는 안나의 옛날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은 남의 집에 논반일은 물론이고 허드렛일까지 하며 살았지만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죠. 여기서 이대로 살다가는 굶어 죽겠어.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마을을 떠나야겠어요. 얘야 다 늙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내가 어디를 간단 말이냐. 내가 살던 곳에서 죽어 묻히고 싶구나. 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했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꼭 고향 땅에 묻히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제발 저와 함께 떠나요. 아버지는 간곡한 아들의 마을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아버지와 아들은 마을을 떠나 산기슬기의 토담집을 짓고 살게 되었어요. 아버지 일 다녀올게요. 아들은 산에 올라가 약초를 캐서 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예전처럼 마을에 내려가 남의 집 일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생각처럼 돈은 벌리지 않았죠. 예전과 마찬가지로 겨우겨우 입에 풀칠이나 할 수 있었어요. 마을과 산을 오가다 보니 산기슬기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날들도 있었어요. 혼자 계시는 아버지가 걱정이었지만 돈을 벌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버지 산에서 캔 약초들을 장에 내다 팔고 올게요. 이번엔 돈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걸릴 수도 있으니까 진지 잘 챙겨드시고 계세요. 그래 걱정 말고 조심해서 잘 다녀오너라. 아들은 약초를 팔아 돈을 벌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약초는 팔리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헐값에 약초를 넘기고 집으로 돌아갔죠. 아버지, 저 왔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어디 가셨나? 집 안팎을 둘러보며 아버지를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들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산기슬을 올라가며 아버지를 찾아보았죠. 그런데 어쩌면 좋아요. 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지를 흔들며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들은 이미 돌아가신 아버지를 업고 집으로 돌아와 죄송스러운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잘 모시지 못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네요. 아버지께서 소원하신 대로 고향 땅에 묻히셔야 할 텐데 손바닥만 한 땅도 살 돈이 없으니. 한참을 고민하고 생각하던 아들은 답답한 마음에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 아래를 내려다보니 고향 땅이 보였어요. 그래, 이곳에 아버지를 모시면 되겠구나. 아들은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땅을 파놓고는 아버지를 모실 땅에 누워봤어요. 그런데 누워보니 고향 땅이 보이지 않았어요. 누우면 보이지 않고 서면 보이는 고향 땅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들은 누웠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생각했어요. 그러다 결심을 하고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시신을 모시고 산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아버지께서 고향 땅을 보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아들은 아버지가 묻힐 땅 속에 기둥을 세웠어요. 그리고 고향이 보이도록 아버지를 세워 묘를 썼어요. 아버지, 이렇게 고향 땅을 보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들은 묘를 다 쓰고 한숨을 돌리며 앉아있는데 멀리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려운 마음에 벌떡 일어나 나무 뒤에 숨어 있었죠. 잠시 후 단정하게 차려입은 양반이 아버지의 묘자리를 둘러보더니 아쉬워했어요. 누가 알고 명당 자리에 먼저 묘를 썼구나. 허나 세워서 묻었으면 삼천석 이 판서가 나올 자리지만 눕혀서 묻었으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아깝고 아쉽구나. 양반은 숨을 몰아 쉬고는 다시 산을 내려갔어요. 나무 뒤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아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집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이었어요. 아들은 잠이 오지 않아 퇴마루에 앉아서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시가 넘은 시간에 웬 처녀가 아들의 토담집으로 보따리 하나를 들고는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이 늦은 시간에 누구신지요?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사정은 안타까우나 남정네 혼자 살고 있는 집에서 어찌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처녀는 아들의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 수 없이 아들과 처녀는 하룻밤 인연으로 부부가 되어 살게 되었죠. 다음날 아내는 들고 온 보따리에서 돌덩이를 꺼내더니 남편에게 주었어요. 서방님, 장에 가서 이것을 팔아오세요. 분명히 이 귀한 물건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남편은 돌덩이를 가지고 귀한 물건이라고 하는 아내가 이상했지만 아내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장에 나온 남편은 돌덩이를 내려놓고 소리쳤어요. 돌덩이 사세요! 돌덩이 사세요! 아이고, 저 사람이 미쳤나 봐요. 어디서 돌덩이를 주워다가 팔고 있네요. 장터에 나온 사람들은 돌덩이를 팔고 있다며 비웃었어요. 그때 웬 노인이 돌덩이를 이리저리 살피며 다가왔어요. 여보시오, 젊은이. 이 금덩이를 얼마에 팔겠소? 예? 금덩이라고요?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금덩이라는 노인의 말에 깜짝 놀란 남편은 할 말이 없었죠. 내가 만냥을 줄 테니 파시겠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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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은 아내가 준 돌덩이가 아닌 금덩이를 만냥에 팔아서 그 돈으로 집도 사고 논도 사서 마을 제일 가는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묘자리에서 들었던 말대로 판서가 되었어요. 아버지를 세워서 묘자리를 썼던 곳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명당자리였어요. 지혜로운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김시성과 이시성을 가진 사이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두 친구는 어려서부터 한 마을에서 낳고 자라며 형제같이 지내는 사이였죠. 세월이 흘러 둘은 장가 갈 나이가 되었어요. 여보게, 내가 장가 가서 아들을 낳고 자네가 딸을 낳으면 우리가 사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좋지! 내가 아들을 낳던 딸을 낳던, 또 자네가 아들을 낳던 딸을 낳던 그렇게 하세. 두 친구는 껄껄 웃으며 사돈이 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각자 혼례를 하고 살림을 하게 되었어요. 두 친구의 아내들 또한 형님 동생하며 자매처럼 지냈어요. 형님, 제가 아기를 낳으면 형님이 도와주시고 형님이 아기를 낳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형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 좋아요. 자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자네가 있어서 좋네. 그리고 얼마 후 이시의 아내는 태기가 있었어요. 정말 잘됐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먹게. 예, 형님께서 먼저 태기가 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나도 곧 태기가 있겠지. 그런 쓸데없는 걱정은 말고 몸 조심하게. 김씨의 아내는 태기가 있는 이시의 아내가 부러웠지만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열 달이 지나고 이시의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죠. 두 집안은 첫 아들을 축하하며 잔치를 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도 김씨의 아내에게는 태기가 없었어요. 자네는 정말 좋겠네. 아들을 넷이나 낳았으니 말이네. 나는 딸이든 아들이든 상관없이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네. 형님, 그러지 마시고 저기 윗마을에 있는 절에 가서 백일치성을 한번 드려보세요. 삼신각에서 기도를 드리고 아기를 낳았다는 아낙네들이 있어요. 이제 나이도 사십이 다 됐는데 기도를 드린다고 되겠는가? 김씨의 아내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새벽 일찍 일어나 목욕을 하고 윗마을에 있는 절에 가서 백일치성을 드렸어요. 그리고 백일이 지났지만 김씨의 아내는 태기가 없었어요. 크게 실망한 김씨의 아내는 그만 몸저 눕고 말았죠. 한편 이 소식을 듣게 된 이씨의 아내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태기가 있어야 할 김씨의 아내는 태기가 없고 아들이 내신아 있는 이씨의 아내에게 또 태기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한 가족처럼 지내던 이씨의 아내는 남편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여보, 김가댁에서는 아기가 안 생겨 저렇게 슬퍼하고 계시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또 아들을 낳으면 형님 댁에 수양아들로 보내는 건 어떨까요?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합시다. 나도 사실 마음이 변치 않았어요. 다음 날, 이씨 부부는 김씨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지난 밤에 남편과 아내가 나눈 이야기를 전했죠.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열 달을 뱃속에서 키운 아기인데요. 형님이 키우시나 제가 키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아기는 낳자마자 데려다가 키우세요. 젖 먹을 때까지만 제가 와서 젖을 먹이고 갈게요. 제 뱃속 아기는 형님 댁 아기이지 제 아기가 아니니까요. 두 가족은 이렇게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서로를 아꼈어요. 몇 달이 지난 후 이씨의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아서 김씨 댁에 주었어요. 여보, 이제 우리에게도 자식이 생겼네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을까요? 부부는 아들을 금지오겹으로 길렀어요. 애지중지하며 키운 아들은 건강하게 잘 자랄 뿐 아니라 영특하고 충명해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았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어찌된 일인지 이씨 댁의 가세는 점점 기울어가고 내신화됐던 아들은 사고가 나거나 병이 들어 모두 죽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씨는 김씨를 찾아왔죠. 이제 내 아들을 돌려줘야겠네. 집안에 가세가 기울고 있는 것이야. 일으키면 되겠지만. 지금 내가 자식을 또 낳을 수는 없으니 내 자식을 찾아가야겠네. 자네 지금 무슨 말인가? 어차피 내 아들 아닌가. 한 달 말미를 줄 테니 마음 정리 잘하게. 그때 다시 오겠네. 이씨가 돌아가고 나자 김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병이 났어요. 아내와 아들은 김씨를 돌보며 걱정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으신 거지요? 속 시원하게 말씀이라도 하고 나시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이니 말씀해 보세요. 망설이던 김씨는 이씨가 찾아와서 했던 이야기를 아내와 아들에게 해 주었어요.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눈물을 흘렸지만 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잘 해결할 테니 어서 일어나 진지 드시고 기운을 차리세요. 네가 어떻게 알아서 한다는 것이냐. 저만 믿으세요.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이씨 어르신이 오신다고 하는 날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점심 대접을 해 주시면 됩니다. 부부는 아들이 영특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방끝 웃는 아들을 보니 마음이 조금은 진정이 됐어요. 한 달 후 이씨는 김씨 댁에 아들을 찾아가겠다며 들어왔어요. 마당에서는 잔치를 하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때 김씨의 아들은 퇴마루로 올라갔어요. 어르신들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모이시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어떤 부자가 논에 모를 심었대요. 모를 다 심고 나서 남은 모를 논두렁에 내다 버렸대요. 그런데 옆집에 가난하게 살던 사람이 부자가 버린 모를 주워다가 자기 논에 심었다고 하네요. 농사를 열심히 짓고 추수대가 됐는데 부자는 농사가 흉작이었지만 가난한 사람은 농사가 잘 되어서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가 와서는 자기 모로 농사를 지었으니 나락을 모두 달라고 한대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에게 나락을 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주지 않아야 합니까? 아들의 말에 부부는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고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떠들어댔어요. 그중 마을의 가장 어르신이 일어나셨어요. 그런 몰상식한 부자가 어디 있겠느냐. 말도 안 되지. 나락은 모두 가난한 농사꾼의 것이니 한 톨도 주지 않아도 된다.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은 그제서야 이씨 댁과 자기 집의 사정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사람들은 대문 앞에 서 있는 이씨를 바라보았죠. 그러자 이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며 자기 집으로 되돌아갔어요. 이렇게 해서 아들은 이씨 댁으로 돌아가지 않고 김씨의 아들로 효도하며 살았어요. 꿈 해몽 잘하고 급제한 아들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 하나를 두고 어렵게 살고 있는 노모가 있었어요. 노모는 좋은 집안에서 낳고 자라 글도 읽고 쓸 줄 알고 지혜로웠어요. 하지만 가난한 남편을 만나 어렵게 살다가 그만 남편마저 일찍 죽고 말았어요. 지혜로운 어머니에게서 자란 아들은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 정도로 똑똑하고 영특했어요. 불쌍한 우리 아들. 좋은 부모 만났으면 높은 벼슬에 오를 수 있었을 텐데 이 어미처럼 박복한 팔자를 타고 났구나. 미안하다. 노모는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아들은 정승댁에서 머슴으로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리한 아들은 정승댁 자제들이 글 공부를 할 때마다 어깨 너머로 배우며 글을 읽혔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여느 양반댁 자제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글을 읽고 쓸 수 있었어요. 그러자 정승댁에서는 그런 머슴을 그냥 두고 보기가 싫었죠. 네가 감히 양반보다 글재주가 높다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제가 어찌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어깨 너머로 겨우 읽는 것이나 할 뿐입니다. 시끄럽다. 너 같은 머슴은 우리 집에 필요 없으니 나가거라. 여봐라. 당장 세경을 주고 내보내거라. 머슴은 글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정승댁에서 쫓겨나서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 아들이 안타까웠던 노모는 아들에게 과거 시험 보기를 권했죠. 어머니, 제가 어찌 감히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겠어요? 공부도 많이 부족한데요. 이 어미가 보기에는 공부가 부족한 것 같지는 않구나. 그러니 한양으로 가보거라. 다음날 아들은 괴나리 보짐 하나를 메고 한양으로 길을 떠났어요. 몇 날 며칠을 걷다가 해가 질 무렵 드디어 한양 근처에 다다랐죠. 날이 어두워져서 더 이상은 걷기가 어렵겠는걸. 어디 쉴 곳이 없을까? 쉴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불이 켜져 있는 작은 초가집을 발견했어요. 그 집에는 혼자 살고 계시는 할머니가 빨래를 하고 계셨는지 빨래통을 들고 문을 열어주었어요. 하룻밤 묵어갈 수 있을까요? 어서 들어오게. 늙은이 혼자 있어서 외로웠는데 아주 잘 됐네. 할머니는 저녁상을 준비해주고 편히 쉬라며 이부자리까지 깔아주었어요. 그날 밤 아들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신비한 꿈까지 꾸었어요. 꿈속에서 무덤가를 걷다가 주위를 살펴보니 경치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커다란 바위에 올라가 맑은 옹달샘을 바라보다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청룡과 황룡이 나오더니 아들의 몸을 칭칭 감고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어요. 아들은 너무 놀라서 고함을 치다가 꿈에서 깨어났어요. 이상한 꿈이네. 이게 무슨 꿈일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몽을 할 수가 없었죠. 아들은 꿈 생각만 하다가 날이 밝아오자 한양으로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꿈속에서 보았던 경치 좋은 길이 아들의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들은 꿈속에서처럼 커다란 바위에 올라가 주변을 살펴보고 풍어를 읊고 있을 그때였어요. 무덤 근처에서 어떤 처녀가 할머니와 함께 빨래통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빨래를 하고는 할머니를 먼저 보낸 뒤 아들이 있는 바위 근처로 오더니 품 안에서 거울을 꺼내 앞뒤로 한 번씩 비추고는 왼손 세 손가락을 꼽았다 펴고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처녀가 무슨 뜻으로 저러는 것일까? 아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처녀의 행동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저런 것도 해석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무슨 과거를 볼 수 있겠나? 참 한심하구나. 아들은 한양으로 가던 발길을 돌려 집으로 다시 돌아갔죠. 집에 돌아온 아들은 병이 난 것처럼 누워서 움직이지도 않고 밥도 먹지 않으며 생각만 했어요. 얘야,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시험은 보지도 않고 돌아와서는 어디가 아픈 것이야? 아들은 걱정하는 어머니를 보며 꿈속에서의 일과 처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해몽을 해주었어요. 처녀가 본 거울의 앞은 보름이고 뒤는 삼십이니까 날짜로 하면 삼십일이고 또 손가락 세 개는 세 번째 집을 뜻하는 것인데 어머니는 다시 생각을 하시더니 며칠 후면 삼십일째 되는 날이니 어서 한양에 있는 세 번째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아들은 다시 한양으로 길을 떠났죠. 가던 중 이번에도 날이 어두워지자 지난번 묵었던 할머니 집으로 가서 하룻밤 신세를 지며 지난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제 어머니께서 한양의 세 번째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손가락을 꼽았던 아가씨를 한 번만 만나봤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 집은 아주 잘 아는 집이네. 내가 그 대감 집 댁 아가씨의 유모였거든. 듣기로도 과거에 급제하는 사람들은 대감님 손에 달려있다고 하네. 이것도 인연이니 내가 도와주겠네. 다음날 할머니는 총각을 치마폭에 숨겨서 대감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아가씨를 만나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총각을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서 총각을 과거에 급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과거 시험의 글귀를 알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아들은 어머니의 꿈 해몽과 대감댁의 아가씨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하고 높은 벼슬에 올라 대감댁 사위가 될 수 있었어요. 잠들기 전 함께 듣는 안나의 옛날 이야기 백우 금관 옛날 삼척 지역에 이안사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안사는 아내와 함께 병든 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폈어요. 하지만 늙어 병든 아버지는 효자효부의 정성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시고 말았죠. 아버지를 더 잘 모셨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돌아가셨네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묘자리를 찾는 것뿐이니 그리하겠어요. 이안사는 장례를 마치고 명당자리를 구하려 전국을 떠돌아다녔어요. 팔도를 거의 다 돌아봐도 마음에 드는 자리가 없으니 어쩌지? 이곳이 마지막인 것 같으니 잘 보고 그래도 없으면 다시 봐야겠구나. 지칠 대로 지친 이안사가 노동 지역에 와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나무의 기대에 쉬고 있을 그때였어요. 흰머리에 흰 수염을 안 도승이 주위를 둘러보며 걸어다니더니 이안사가 있는 나무 주변에 와서 걸음을 멈추고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꽂았어요. 이곳이구나. 이곳이야. 도승은 감탄을 하며 탄성했어요. 하지만 나무 뒤에 있던 이안사는 발견하지 못했죠. 하늘 아래 어디에도 없을 명당이야. 개토제에는 소 백 마리를 잡아 제사를 지내야 하고 금으로 만든 관으로 싸서 장사를 지내야 하지. 그렇게만 하면 오대손 안에 왕자를 낳고 기울어 가는 이 나라를 누르고 건국을 할 왕이 태어날 명당이구나. 도승은 이렇게 말을 하고는 천천히 걷더니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이안사는 도승을 다시 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분명히 도승이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지? 저 도승이 허투루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이안사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곧장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 잘 다녀오셨어요? 명당은 찾으셨나요? 아내의 말에는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몇 날 며칠을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가난한 살림에 소 일백 마리를 어디서 구할 것이며 금으로 만든 관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아이고 이안사는 힘없이 한숨을 쉬며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다시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가진 것이 없지만 그 명당 자리를 포기할 순 없지 반드시 무슨 수가 있을 거야 지혜로운 이안사는 곰곰이 생각한 끝에 궁여일책을 찾았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될 것이지 소 일백 마리는 흰 소 한 마리로 대신하고 금관은 귀리지피 황금색이니 그것으로 대신하면 되겠지. 날 아침 이안사는 밝은 얼굴로 아내를 찾았어요. 걱정거리가 해결되었나요? 표정이 좋아 보이셔서 저도 좋네요. 예, 당신이 도와준다면 고민이 해결될 것 같네요. 이안사는 아내에게 도승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그러자 아내 또한 밝은 표정으로 남편을 보았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어요. 저가에 흰 소가 있으니 그 소를 좀 빌려와 주세요. 소 일백 마리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제 친정에는 흰 소 한 마리뿐인데 괜찮겠어요? 아내의 걱정에 이안사는 걱정 말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가에는 흰 얼룩소가 있으니 흰 소를 한자로 쓰면 백우임으로 숫자 일백백자와 발음이 같으니 백우가 될 수 있지요. 다음 날 아내는 아침 일찍 친정으로 가서 박가리를 해야 한다며 흰 소를 빌려왔어요. 남편은 아내가 빌려온 흰 소를 가지고 노동으로 가서 제물로 사용했죠. 그리고 부친을 모실 관에 씌울 금은 귀리집으로 대신해서 제사를 지냈어요. 이 이야기는 이성계의 사대조 할아버지인 이안사가 부친인 이악무의 묘를 명당에 써서 후대 조선을 건국할 왕이 나왔다는 이야기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신하로 만든 이야기라고 해요. 하늘이 내린 효자 옛날 어느 마을에 형제가 있었어요. 형은 혼례를 해서 따로 살고 있었어요. 의술이 뛰어난 형은 명의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하지만 동생은 다리병으로 걷지 못하는 홀어머니를 모시느라 장가도 가지 않았죠.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며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얘야,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내가 빨리 죽어야 니가 장가 두고 할 텐데, 미안하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제가 어찌 살 수 있겠어요. 아들은 어머니가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업고 다녔고, 드시고 싶어하는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서 드시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얘야, 오늘은 니 형 집에 한번 가보고 싶구나. 얘, 어서 업히세요. 동생은 어머니를 업고 형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형의 집 앞에는 병자들이 끝이 보이지 않게 줄을 서 있었어요. 형은 이 마을 저 마을에 명의로 소문이 나서 병자들이 약이라도 한 제 구하겠다며 줄 서 있었어요. 바쁜 형을 만나지도 못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동생은 너무 화가 났죠. 남의 병은 잘도 고치면서 하나뿐인 어머니의 다리병은 못 고친다고? 마음속으로 화를 내며 어머니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나자 동생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길로 다시 형을 찾아갔죠. 병자들이 돌아가기를 기다렸다가 형님을 만났어요. 제가 오늘 어머니를 모시고 이곳에 왔었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왔으면 들어오지 그랬느냐? 저도 그러고 싶었지만 병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형님께 여쭙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형은 화를 억누르는 듯한 동생을 보며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스러웠어요. 형님께서는 장안에 소문난 명이라서 중병에 걸린 병자들도 잘 고친다는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어머니의 병은 왜 고쳐주지 않습니까? 형은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이야기했어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동생은 형의 말에 더욱더 화가 났어요. 형님은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고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님이 못 고치신다면 명의를 찾아 팔도를 돌아다니며 어머니의 다리병을 제가 고치겠어요. 형은 소리치며 나가는 동생을 보며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동생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를 걷게 하고 말겠다는 다짐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죠. 다음 날 아침 조반을 먹고 지게에 이불 하나를 깔아놓고 어머니를 모시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제가 팔도를 다니면서 용한 의원을 찾아 어머니의 병을 고치도록 하겠어요. 얘야 어떻게 나를 업고 그 먼 길을 가겠다는 것이냐. 아들은 어머니의 마을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지게에 어머니를 태우고 길을 떠났어요. 산을 넘고 강을 건너가며 팔도를 돌아다녔지만 어머니의 병을 고쳐줄 명의를 찾기는 어려웠어요. 몇 달 동안을 이 마을 저 마을 에서 얻어먹으며 다니다 보니 지치고 힘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를 업고 고개를 한참 넘고 있었어요. 얘야 다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구나. 나를 좀 내려놓거라. 아들은 어머니를 내리고 아픈 다리를 주물러들였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이제 괜찮다고 하시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배고프세요? 산속에는 새도 있고 토끼도 있겠지? 그럼요. 있겠지요. 고기가 드시고 싶으세요? 아니다. 응. 아휴 걷지도 걷지도 못하는 늙은이가 무슨 고기가 먹고 싶겠느냐. 괜찮다. 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시면서도 침을 꿀꺽 삼키며 입맛을 다셨어요. 아들은 고기를 찾아보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고기를 구해 올게요. 아들은 토끼라도 잡아볼 생각해 여기저기를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죠. 고기를 구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에 속이 상한 아들은 터덜 거리며 땅만 보고 걸었어요. 그러다가 어린 솔나무 아래 죽어있는 새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야? 꿩이 죽어있네. 아들은 꿩을 보며 산신령이 보내준 선물이라 생각하고 꿩을 구워 어머니께 드렸죠. 정말 맛있구나. 음 정말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처음 먹어보는 구나. 어머니는 꿩 한 마리를 달게 드시더니 몸에 힘이 나는 것 같다고 하시며 벌떡 일어서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과 어머니는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서 앉으세요. 넘어지면 어쩌려고요. 어서 앉으세요. 아들은 어머니를 앉혀놓고 다리를 만져보았어요. 그랬더니 한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머니도 본인이 일어났던 것에 놀랐던지 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목이 탄다며 물을 찾았어요. 아들은 물을 찾으러 산골짜기를 내려가 보았죠. 여기저기를 찾아보다 보니 가랑잎이 쌓여있는 곳에 하얀 알바가지가 보였어요. 알바가지 속에는 물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어서 가져다 드려야겠는걸. 아들은 물을 흘릴까 봐 조심조심하며 어머니께 가져다 드렸어요. 어머니는 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셨어요. 얘야 이렇게 단물은 처음 마셔보는구나. 물을 마시고 나니까 다른 쪽 다리도 힘이 들어가는 것 같구나. 어머니는 벌떡 일어서더니 성큼성큼 걷는 게 아니겠어요? 모자는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에 걸려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죠. 형은 동생이 어머니를 앞세우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자 깜짝 놀라며 반겼어요. 그리고 동생을 보며 큰절을 네 번이나 하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지 마십시오. 동생은 형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출천지 효자에게 당연히 절을 해야지. 아우가 출천지 효자라서 어머니의 다리병을 고친 것이네. 내가 어머니의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약을 알고는 있었지만 구할 수 없는 것이라서 못 고친 것이었네. 형은 어머니께서 잡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어요. 어머니께서 드신 고기는 하늘의 봉황고기이고 어머니께서 드신 물은 천년 묵은 두 골의 만년수였대요. 또한 그런 귀한 약은 하늘이 내린 효자만이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요. 잠들기 전 함께 듣는 안나의 옛날 이야기 분통골 설화 옛날 서산 정시들이 모여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정시들이 많이 모여살다 보니 모두가 한가족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문중에서 명망이 높은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정시들은 성대학의 장례를 치르면서 묘자리를 어디에 써야 할지 의견을 나누었어요. 묘자리를 그냥 써서는 안되지요. 우리도 유명한 풍수사를 찾아서 명당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장 안에 소문난 풍수사가 있다고 하니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찾아가 보자고요. 그런데요, 워낙 유명한 풍수사라서 모시기가 어렵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사정이라도 해봐야지요. 하여간 내일 다 같이 가보자고요. 다음날 정시문 정시문 중 사람들은 풍수사를 찾아갔어요. 풍수사의 집앞에는 풍수사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대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한참이 지나자 행랑 압어머로 보이는 자가 대문을 열고 나왔죠. 다들 돌아가세요. 풍수사님께서는 집에 안 계십니다. 언제 돌아오십니까? 우리는 산을 몇 개나 넘으면서 이곳을 찾아왔는지 몰라요. 그러지 마시고 언제 오시는지 알려주세요. 저희도 알 수 없어요. 기도하러 산에 들어가셨어요. 행랑 압어은 그대로 문을 닫아버렸어요. 정시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이제 어떡하지요?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지요. 문중의 어르신이 풍수사의 집 앞에 자리를 잡고 앉자 젊은 사람들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서성거리다 보니 어느덧 해가 뉘엿니엿 지고 있었죠. 그때 멀리서 흰머리에 흰수염을 한 노인이 보였어요. 도인 같기도 하고 거지 같아 보이기도 했죠. 정시문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남자아이가 노인을 보고 뛰어갔어요. 노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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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으며 풍수사의 집 앞으로 갔어요. 내가 어떻게 알고 명당을 찾는단 말이냐. 이 집에 유명한 풍수사가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풍수사 맞죠? 아이의 손을 잡고 있던 노인은 정말 풍수사였어요. 정시문 중은 아이 덕분에 풍수사를 만날 수 있었죠. 풍수사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묘짜리를 봐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모시러 오겠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풍수사는 정시문 중 사람들과 함께 마을에서 조금 벗어난 곳으로 들어갔어요. 풍수사는 여기저기를 둘러보며 걷더니 평평한 땅의 가운데부터 끝자리까지 묘를 쓰라고 했어요. 이렇게 넓게 묘를 써야 합니까? 이곳에 묘를 쓸 때에는 반드시 열한개의 관을 묻어야 합니다. 송장을 넣은 관을 묻고 그 다음부터 차례대로 빈 관을 묻으십시오. 풍수사는 이렇게 마을을 마치고는 먼 길을 떠난다며 가버렸어요. 정시들은 땅을 파고 관을 묶기 시작했죠. 풍수사가 시키는 대로 첫번째는 문중 어르신의 관을 묻고 그 다음부터 빈 관을 차례대로 묻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몇 개나 묻었어요? 이제 서너 개만 더 묻으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마지막 힘을 내서 열 개째 관을 묻었어요. 더는 못하겠어요. 내가 죽어서 관에 들어가게 생겼다고요. 열 개나 열한 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 한 개 덜 묻었다고 무슨 일이 있겠느냐. 그만 하거라. 고생했다. 문중 사람들은 마지막 한 개를 묻지 않고 봉분을 만들었어요. 명당의 묘자리를 쓰고 난 이후부터 서산 정씨들은 날이 갈수록 번성해서 부자가 되고 높은 벼슬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조정에서는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정씨들을 배척하며 번창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사람을 썼죠. 그리고 임금께 이유를 알아서 고했어요. 서산 정씨들이 명당 자리에 묘를 썼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금호산을 끼고 뒤로는 극락산이 있는 곳에 묘자리를 써서 세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은 당장 묘를 파도록 하라며 어명을 내렸어요. 신하들은 묘를 파헤치고 관을 열어보았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관을 열어보았지만 모두 비어있는 관이었어요. 관을 다섯 개나 열어보아도 모두 비어있는데 계속 파야 합니까? 계속 하거라.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도 빈관이었죠. 신하들은 아무것도 없으니 돌아가자며 서둘러 땅을 덮으려고 했어요. 그때 한 신하가 앞으로 나섰어요. 마지막 한 개가 남았으니 그냥 다 열어보도록 합시다. 관이 열 개 있었는데 하나만 남겨놓았다고 어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개도 아니고 하나 남았는데 열어봅시다. 할 수 없이 마지막 관이 있는 곳에 땅을 파고 관 뚜껑을 열자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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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낀 낀 것처럼 뿌연 연기가 올라오더니 관 속에서 학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신하들은 날아가는 학을 보며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궁으로 돌아가 임금께 묘자리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임금도 믿어지지 않는다며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날 이후부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서산 정씨의 가문은 재산도 점점 줄어들고 벼슬 자리에서도 하나 둘씩 물러나게 됐어요. 후세에 정씨 가문 사람들은 풍수의 말대로 열한개의 관을 묻었다면 집안의 명예가 계속 이어졌을 텐데 마지막 한개를 묻지 않아 이렇게 됐다며 한탄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고 하여 이곳을 분통골이라 부른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분통골은 김천시 율수제가 있는 뒷골이라고 해요. 나한의 신통력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노인이 있었어요. 노인은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었지만 날마다 쌀 한 주먹씩 모아서 쌀 한가마니를 만들었어요. 이제 됐구나. 이제 됐어. 내일이면 수도함에 갈 수 있겠어. 노인은 절에 시주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 신이 난 노인은 절에 갈 생각에 조반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쌀 가마니를 어깨에 매고 집을 나섰죠. 처음에는 콧노래를 부르며 산길을 걸었어요. 하지만 갈수록 지치고 힘이 들었어요. 이제는 늙어서 쌀 한가마니 짊어지는 것도 힘이 드는 구나. 아이고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야지. 노인은 나무 그늘에 쌀 가마니를 내려놓고 잠시 쉬고 있을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어린 동자승이 나타나서는 노인에게 합장을 했어요. 불자님께서 공양미를 가지고 올라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지스님께서 절을 보내셨어요. 어린 스님께서 쌀 한가마니를 어떻게 들고 가겠습니까? 그래도 이 늙은이가 짊어지고 가야죠. 그러자 동자는 방끗 웃으며 쌀 가마니를 어깨에 매고는 날아가는 듯이 산을 넘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노인은 동자의 뒤를 따라서 헉헉거리며 암자에 도착해 보니 마루 위에는 쌀 가마니가 놓여 있었고 스님들은 어디 계시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스님! 스님! 안 계십니까? 한참 뒤 선방에 계시던 주지스님께서 나오셨어요. 주지스님께서 동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힘들지 않게 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제가 동자를 어디로 보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공양미를 가지고 올라오는 것을 아시고 동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주지스님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노인을 데리고 나한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한들을 살펴보았죠. 그랬더니 어린 나한의 어깨에 지푸라기가 묻어있었어요. 어찌된 일입니까? 나한전의 나한이 움직였다는 말씀입니까?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노인을 보며 주지스님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수도함에서 있었던 나한들의 신통력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지요. 불자님께서는 수도함 본당 앞에 있던 거목을 기억하시는지요. 예, 그럼요. 안 그래도 그 커다란 거목을 누가 뽑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지요. 누가 뽑았을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렇게 커다란 거목을 뽑으려면 수십 명의 장정이 달라붙어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주지승은 미소를 지으며 거목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알려주었어요. 본당 마당 가운데 있는 거목은 너무 커서 법당의 기와를 상하게 해 비가 내리기만 하면 항상 비가 샜었대요. 그래서 스님들은 걱정이 많았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스님들은 모두 탁발을 나가고 주지승 혼자서 절에 남아있었대요. 내가 기도 정진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요. 분명히 아무도 없을 텐데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쿵쿵거리기도 하고 영차 영차 하는 소리가 들려서 밖으로 나가봤지요. 그랬더니 역시나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선방으로 들어가 기도를 했죠. 그런데 이번엔 더 크게 영차 영차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주지승이 다시 밖으로 나가보려고 선방 문을 연 순간 쿵 하는 큰 소리가 났대요. 깜짝 놀란 주지승이 법당 쪽으로 뛰어가 보았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법당 앞에 거목이 뿌리째 뽑혀서 한쪽에 누워있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법당 마당을 거닐며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나한을 모신 나한전으로 가보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십육 나한들의 어깨와 손에 나뭇잎과 나뭇껍질이 묻어 있었어요. 수도함의 나한들은 이렇게 신통력이 있어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지요. 노인과 주지승은 나한들에게 합장하며 감사의 절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생명이 없는 나한들이 인간처럼 행동하면서 신기한 행적과 신통력을 발휘하는 도술담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정승 바위 옛날 어느 마을에 이시성을 가진 양반댁이 있었어요. 양반댁 대감은 명망이 높고 인자해서 없는 사람들에게는 베풀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가르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살고 계셨어요. 대감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 사람들은 양반댁의 대감을 존경했죠. 대감의 인자함과 명성은 마을뿐 아니라 한양에 까지 전해지게 됐어요. 그래서 임금의 명을 받고 정승자리에 올라 한양으로 가게 되었죠. 마을에서는 한양으로 가시는 정승대감을 위해 큰 잔치를 벌이고 축하해 주었어요. 하지만 대감님의 부인은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대감 혼자 한양으로 가시면 저 혼자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가서 바쁜 정사를 다스린 후 자리를 잡고 나서 부인은 천천히 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는 남편의 말이 서운했지만 애써 참으며 미소를 보였죠. 며칠 후 남편은 정승이 되어 한양으로 올라갔고 집에는 아내 혼자 남게 되었어요. 혼자 남은 아내는 남편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지세웠어요. 마님, 몇 달 후면 마님도 한양으로 가실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건강을 해치실까 걱정이네요. 하인들은 마님을 보며 걱정의 말을 건넸어요. 처음 몇 달간은 마님도 하인들의 걱정에 고맙다며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화를 내고 짜증을 내며 심수를 부렸어요. 대감님은 언제 오실까? 어떻게 해야 집으로 돌아오실까? 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기 전까지 아내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안에 나이가 어린 여자아인이 장에 나갔다 돌아와서는 큰소리로 떠들어댔어요. 장에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머리가 하얀 도승이 왔는데요. 그 스님이 엄청 용하대요. 몇 년 전에 와서 했던 얘기들이 다 맞았대요. 건넌마을 세댁은 아기가 없어서 걱정했는데 그 스님이 1년 후에 아기가 생긴다고 했는데 진짜 생겼대요. 그뿐 아니라 다른 집안들의 대소사와 우안들을 모두 맞췄대요. 안방에서 얘기를 듣고 있던 마님은 밖으로 나오더니 하녀를 불렀어요. 네가 말한 도승이 지금 장에 있느냐. 당장 가서 우리 집으로 모셔오너라. 내가 크게 시주를 하겠다고 전하거라. 하녀는 장으로 달려가서 도승을 모시고 왔어요. 마님은 도승에게 예의를 갖추고 정성스럽게 모셨죠. 시주를 해주신다고 하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이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예, 스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 남편이 지금 한양에서 정승 대감으로 있습니다. 정승이고 뭐고 저는 남편이 빨리 집으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남편이 돌아올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나랏일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으니 그냥 한양에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님의 대답에 마님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남편이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청했어요. 어떤 모습으로라도 남편이 돌아오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편이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마님은 남편이 돌아올 방법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즐거웠어요. 도승은 마님과 함께 마당을 한 바퀴 돌더니 연못을 가리켰어요. 저 연못에 소금 석섬을 뿌리고 마을 어귀에 있는 바위를 깨뜨려 길을 넓히시면 대감이 돌아올 것이긴 한데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왜 후회를 하겠어요? 남편이 돌아온다면 기쁘고 좋지요. 도승은 마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마님은 하인과 장정들을 불러들였어요. 집안의 하인들에게는 마당 연못에 소금 석섬을 뿌리게 하고 장정들에게는 마을 입구에 바위를 깨뜨려야 한다며 함께 나갔지요. 마을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며 수긍거렸어요. 저 바위는 우리 마을을 지켜주는 바위 같은데 그냥 깨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정승댁 마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말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구시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지요. 수긍거리는 아낙네들을 보자 마님은 언짢은 표정으로 장정들에게 소리쳤어요. 당장 저 바위를 깨버리거라. 그렇게 하면 마을 입구도 넓어질 것이니 더 좋지 않겠느냐. 장정들은 마님이 시키는 대로 커다란 바위를 깨뜨렸어요. 그러자 바위 속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학 세 마리가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그중 한 마리는 봉게마을 쪽으로 날아가고 또 한 마리는 창촌마을 쪽으로 날아가고 나머지 한 마리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래요? 마을에 병고가 생기는 거 아닐까요? 설마 아니 그러려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마님 또한 편치 않았죠. 이런 일이 있은지 사흘 후였어요. 도승의 예언처럼 정승대감 이었던 남편이 돌아오긴 했으나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죽어 송장으로 돌아오고 말았어요. 아내는 죽은 남편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마님이 바위를 깨뜨려서 정승인 남편이 죽었다며 이 바위를 정승 바위라고 불렀어요. 또한 그 후부터 마을에서는 벼슬길에 오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마을 또한 점점 쇠락해 갔어요. 반면 학이 날아간 봉개와 창촌 마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벼슬길에 오르고 마을 또한 점점 번창해 갔대요. 잠들기 전 함께 듣는 안나의 옛날 이야기 이야기 내기 옛날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던 시절의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으니까 너무 지루해요. 그래 나도 그렇구나. 뭐 재미난 이야기가 없을까? 아버지와 아들은 하루하루가 심심했어요. 부자는 아침을 먹고 밖으로 나가서 마을 사람들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별일 없으시지요? 예, 별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도 심심해하기는 마찬가지였죠. 그러던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을은 활기가 넘쳤어요. 이사 온 남자 만나봤어요? 이야기꾼이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세상에 세상에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하지 뭐예요? 저는 어제 떡이랑 고기를 가져다 주고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그래요? 그럼 나는 돈이라도 가지고 가봐야겠네요. 아낙네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부자도 이사 온 남자가 궁금했죠. 아버지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이야기꾼의 집으로 가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조반을 먹고 집을 나섰어요. 내가 가서 재미난 이야기를 듣고 들려줄 테니 기다리고 있거라. 예, 잘 다녀오세요. 돈은 가지고 가시지요? 아, 그럼 가지고 가지. 아버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이 나서 한걸음에 달려갔어요. 계십니까? 근처에 사는 이웃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꾼은 문을 열며 아버지를 반겨주었어요. 어서 들어와 앉으시지요. 예, 소문을 듣자 하니 재미난 이야기를 그렇게 잘 하신다면서요. 내가 이야기를 들으러 왔어요. 이야기꾼은 싱글벙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는 이야기를 빨리 듣고 싶은 생각에 귀를 쫑긋 세우고 이야기꾼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 저 아시겠지만 제 얘기는 그냥 듣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그제서야 아버지는 이야기꾼의 말을 알아듣고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어요. 열량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열량밖에 안 가지고 왔는데요. 열량이면 되지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 테니 들으시면서 대답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얘기할 맛이 나거든요. 아버지는 알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멀리 압록강을 아십니까? 그럼요. 알지요. 압록강을 건너가면 중국에 요동이란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쥐들이 수천 마리가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야기꾼이 말을 끝낼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예, 그렇지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야기꾼도 신이 나서 계속 말을 이어나갔어요. 쥐들이 갈대밭에 살고 있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사는 곳으로 건너 오기로 했어요. 아버지는 이야기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는지 대답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자 이야기꾼은 어서 대답을 하라며 재촉했어요. 아, 예, 예, 쥐들이 압록강을 건너려고 하는군요. 쥐 한 마리가 강을 건너는 게 아니라 쥐 꼬리를 다른 쥐가 물고 그 꼬리를 또 다른 쥐가 물고 그 꼬리를 또 다른 쥐가 물고 이야기꾼은 쥐가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쥐가 꼬리를 물고 라는 말을 몇 시간째 써요. 그때마다 아버지는 예, 꼬리를 물고요 하며 대답을 해야 했죠. 아버지가 지쳐서 대답을 못할 때쯤 되자 이야기꾼이 물었어요. 쥐가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소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겠지요 그렇지요 쥐가 강에 뛰어들 때마다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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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꾼은 해가 다 져가도록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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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만 계속해서 했어요. 아침만 서둘러 먹고 나갔던 아버지는 점심도 먹지 못하고 풍덩 풍덩 소리만 계속해서 듣고 있자니 배가 고파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얘기는 없습니까 언제까지 풍덩 풍덩 만 합니까 아직 멀었는데요 풍덩 풍 당 아 됐어요 배가 고파서 더는 못 듣겠네요 배도 고픈데 같은 얘기를 하루종일 듣고 있으니까 짜증이 났어요. 집에 돌아온 아버지는 허겁지겁 저녁을 먹었어요. 아들은 이야기가 듣고 싶어서 아버지가 빨리 진지를 드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이제 다 드셨어요? 그럼 이야기꾼에게 들으신 재미난 얘기해 주세요. 아들은 아버지 곁으로 바짝 다가가서 앉았어요. 아버지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그 압록강 넘어가면 중국 땅이 나오는데 거기에 쥐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단다. 그런데 쥐들이 먹을 게 없어서 강을 건너 우리 땅으로 넘어오는데 쥐가 쥐꼬리를 물고 쥐가 쥐꼬리를 물고 이 얘기를 몇 시간 하더구나. 예? 그게 끝이에요? 아니다. 그리고 나서 해가 질 때까지 풍덩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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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구나. 다른 말은 없었어요? 음 그래 생각나는 말은 쥐가 쥐꼬리를 물고 풍덩퐁당 이 얘기뿐이구나. 내일 다시 가서 들어봐야겠어.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아버지는 다시 이야기꾼 집에 다녀왔어요. 하지만 들은 이야기는 풍덩퐁당 풍덩퐁당 이 전부였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열흘 동안 날마다 열량의 돈을 내면서 하루 종일 풍덩퐁당 소리만 들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야기꾼 속임에 아버지가 넘어가신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런 것 같구나 이 괘씸한 녀석을 어떻게 혼내 주지? 아버지는 이야기꾼에게 속은 것이 억울하고 보냈어요. 그러자 아들은 걱정 말라는 듯이 웃어 보였어요. 아버지 제가 내일 찾아가 볼 테니까 돈 백량만 주세요. 이 녀석아 이야기 한 번 듣는 값은 열 량인데 왜 백량을 달라는 것이냐? 제가 백량을 들고 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저를 믿고 백량을 주세요. 다음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 백량을 주었어요. 아들은 서둘러 이야기꾼의 집으로 갔지요. 오늘은 아버지가 안 오고 네가 대신 이야기를 들으러 왔느냐? 저는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야기 내기를 하러 왔는데요. 이야기꾼은 아이가 맹랑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무슨 내기가 하고 싶으냐? 아저씨는 이야기를 아주 길게 잘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저씨보다 더 길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백량을 가지고 왔으니까 더 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백량을 가져가는 것으로 하지요. 그래 알았다. 내가 이기면 네 백량을 내가 갖고 만약 네가 이기면 백량의 열배인 천량을 주지. 아이는 빨리 이야기를 시작하라며 이야기꾼을 재촉했어요. 그러자 이야기꾼은 점심때가 다 됐으니 밥이나 먹고 하자며 아이와 함께 점심을 먹고 시작했지요. 쥐가 퐁당 풍덩 퐁당 풍덩 퐁당 풍덩 이야기꾼은 퐁당 풍덩만 해가 지도록 반복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저녁도 못 먹고 계속 말을 하다 보니 이야기꾼은 배고프고 지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지치지도 않는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죠. 어느덧 밖은 깜깜해지고 자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녁도 못 먹었는데 잠이라도 자야 하지 않겠느냐 이야기가 끝나셨으면 주무시고 아니면 계속 하시지요. 이야기꾼은 아이가 보통내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 내 이야기는 끝났으니 이제 니가 해보거라. 아저씨도 점심밥을 드시고 하셨으니까 저도 내일 점심밥을 먹고 와서 하겠어요.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말도 없이 잠이 들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어떻게 하고 왔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도 없었죠.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이는 고봉으로 아침밥을 먹고 잠을 자더니 다시 일어나서 또 고봉으로 점심밥을 먹고는 이야기꾼의 집으로 갔어요. 아이와 이야기꾼은 마주 앉았어요. 그럼 시작할게요. 우리 집 마당에는 아주 커다란 둥근 나무가 있어요. 여름이 되면 장마 가지 겠죠? 이야기꾼은 아이의 얘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아이는 이야기꾼에게 대답을 하라며 재촉했죠. 그래 여름에는 장마가 지지. 그렇지요. 여름에 장마 때가 되면 비가 계속 내리지요. 그래서 둥근 나무 속으로 빗물이 들어가는데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야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겠지. 그렇지요. 그 소리가 쫄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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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났어요. 아이는 쫄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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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몇 시간 반복하더니 오 쫄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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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쫄쫄 쫄쫄 하는 소리를 해가지도록 했어요. 이야기꾼 이야기꾼은 아이의 말을 듣기만 해도 지치고 힘이 들었지만 꾹 참고 앉아 있었어요. 얘야 오 쫄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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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언제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제 다 됐어요. 이야기꾼은 이제 끝났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오 쫄쫄 쫄쫄 쫄은 끝이 났지만 아 쫄쫄 쫄쫄 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시간은 이미 자시가 지나서 첫 딸기 울고 있었어요. 이야기꾼이 생각해보니 자기는 자시가 넘어 바로 끝이 났지만 아이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얘야 내가 졌구나 내가 졌어 그럼 돈을 내셔야죠 이야기꾼은 처음 약속대로 천냥을 주겠다며 집 안에 있는 돈을 모두 모아서 아이에게 주었어요. 그러자 아이는 그냥 백냥만 가지고 가겠다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열흘 동안 하루에 열량씩 내고 날마다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하루에 천냥을 받을 수는 없으니 아버지가 낸 돈 백냥만 받아가 겠어요. 아이는 돈 백냥을 주머니에 넣더니 이야기꾼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지혜로 잃었던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었대요. 흥복사 설화 옛날 어느 마을에 성씨는 알 수 없지만 흥복이란 이름을 가진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흥복은 마을을 관리하고 돌보는 벼슬아치였지요. 그런데 욕심이 많고 심술 구준 데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며 괴롭히는 일을 일삼았어요. 서방님 가난한 백성들에게 베풀지는 못할 망정 빼앗는 일은 하지 마셔야지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러는 것이요. 바깥일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아내는 이런 남편을 보며 마음 아파 했어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부처님께 남편의 소행을 용서해 달라고 비는 것밖에 없겠구나. 아내는 날마다 마을 암자에 가서 남편이 주의를 리우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어요. 이런 사실은 암자의 스님들을 비롯해서 마을 사람들도 모두 알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큰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는 이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큰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참다 못한 동네 사람들이 흥복의 집을 찾아갔죠. 나리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아이가 배가 고파 울고 있습니다. 네가 게을러서 못 먹고 사는 것을 내가 왜 도와줘야 아느냐 당장 나가 거라. 흥복은 곡간에 쌀이 썩어서 버릴 망정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나눠주지 않았어요. 남편의 이런 행동을 볼 때마다 아내는 속이 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출타할 때마다 곡간을 열고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주었어요. 마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고맙기는요. 곡간에 쌓여있는 곡식들은 당연히 나누어야죠. 저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곡식을 저희 집 나리가 모르셨으면 해요. 이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흥복을 흉보고 욕했지만 그의 아내에게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흥복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던 어느 날 이었어요. 관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다리를 건너는데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식은 땀이 줄줄 흘렀어요. 어휴 왜 이럴까 병이 나려나 어서 서둘러 가야겠구나. 흥복은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리며 걸었어요. 그런데 다리 아래에서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흥복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흥복은 너무 무섭고 놀라서 앞만 보고 달렸죠. 한참을 달리다 보니 집을 지나치고 말았어요. 힘들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구나. 흥복이 주저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근처에 주막이 하나 보였어요. 겨우겨우 기다시피 해서 주막에 들어간 흥복은 물 한잔을 마시고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무섭게 생긴 노인이 흥복을 노려보았어요. 느, 누구신지요? 나를 모르겠느냐. 조금 전에 다리 아래에 있는 나를 보지 않았느냐. 예? 다리 아래에 있던 것은 구렁이었는데? 인간의 몸인 너와 내 몸이 바뀔 때가 되어 찾아왔건만 네 아내가 덕행을 베풀 뿐 아니라 불심 또한 강해서 원통하게 내 과보를 벗지 못하게 됐구나. 억울해하며 말을 하던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사라져버렸어요. 놀라 꿈에서 깨어난 흥복은 집으로 돌아가 아내의 선행이 사실이었음을 알게 됐어요. 내가 당신 덕분에 악업에서 구제돼 구렁이 신세를 원하게 됐습니다. 고맙고 미안합니다. 이제 됐네요. 이제 됐습니다. 아내는 반성하고 뉘우치는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부터 흥복은 세 사람이 되어 불도에 전념하며 선행을 쌓았어요. 그리고 전 재산을 털어 이곳에 절을 지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따서 흥복사라고 하였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